여러분 안녕하세요! 러브 리액트! 러브 리액트! 오늘의 비디오 반응이 되었어요! 오늘 우리는 슈퍼 비에 리액션을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이 노래가 가장 가장 추천한 것들은 이 노래가 그리고 이 노래에 대한 뮤직비디오가 하지만 이 노래에 대한 뮤직비디오가 영어의 삽목이 없어서 그리고 여러분은 릴리컬 컨텐츠가 가장 중요하다고 그래서 이 노래가 어떻게 말하는지 제가 비주얼을 좀 더 확인할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노래는 그리고 이 노래는 그 60시간 정도의 랩을 만들고있어 그 2라운드 스테이지에서 Show me the money 그래서 그 노래는 그 노래가 한 시간 전에 이 노래가 한주일 전에 여행을 했고 이 노래가 지금 나한테 이 노래가 안고있어 이 노래가 내가 리액션에 대해 그래서 마지막으로 여기있어 이 노래가 된거 같아 그럼 music는 찾아nn Miigung o 이거 기억나 오케이, super bio Esta граф 으으으 BBQ 하아 act 에이! 에이! 아아... 기다려. 너가 내가 이끄게 해! 알겠지? 너가.. 너가.. 이 분이 말하는 걸 말하는 걸 들어요? 얘가 말하는 걸 말하는 걸 말해야 돼 그니까 앨범에 더 돈이 더 넣어야 돼. 알겠지? 얘가 이제 모든 게 안전한 것 같아. 이게 다 마케팅이야. 다 프로모팅이야. 다 마케팅이야. 다 마케팅이야. 앨범이야. 다 마케팅이야. 아티스틱의 가격이야. 다 마케팅이야. ㅇㄴㅆ? ㅇㄴㅆ, 맨. 근데 얘 왜 노래하는거야? ㅇㄴㅆ? 누구도 읽을거야? I am! I am! ㅇㄴㅆ? ㅇㄴㅆ, 맨. 리얼 아트는 살아있어. ㅇㄴㅆ ㅇㄹㅆ ㅇㄴㅆ ㅇㄴㅆ 아 에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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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켄 세 저 ㅇㄴㅆ what I said. ㅇㄷㄴㅆ ㅇㄴㅆ ㅇㄴㅈㅆ ㅇㄴㅆ 이런 얘기가 아는 보면, 그는 좀 더 잘 부탁했거든 근데 그가.. 이, 제 기억 중인데, 그가 한국어 독 MBA들과 쿠키의 문장에 대해 경영했거든 그가 그가 cientific 앞으로도 도달하였거든 그는 그가 아는 조 다이내에 따뜻할거야 아무튼 저는 그 meu studies 전에 내가 일을 보고 이제, 그가 사실 좀 더 잘한clad 근데 근데 그가 그냥.. 진짜 좀 취급한친구 이해하셨어? Anyway, 다시 쿵 킬 큐브 let me kick up różne iste 근데 같이 잘어울러서 시키는 이유는 그는 뭐라는 말을 하기도 하고 그는 이중에 압온을때 똑같은거 같아 와..후후후ku 천사가 입으면 낙마가 돼 어 그러면 내 자수가 싫은 여 붙어진 거야 나 흐흐흐흐흐흐흐 날 제외한 모두가 좌석을 걸주구자랑 대회라 예 난 Cabin spot babe 진짠 자였겠지 뭐가 we are weird 이 동네 조도 답이 없어 yeah yeah 거주가 물 차고 걸을 나가 yeah yeah 태어났다고 람불위해 yeah yeah 아 내 동네 왕춤 추고 계속 yeah yeah 긍지 동네 조도 답이 없어 에에에에에uss 에에에 Hay 라Tcht 렛어생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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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랩이 있었는데 내가 랩을 태어났는데 더 대답할 수 없지 더 대답할 수 없지 내 허벅지 다 흘렸네 나 나 나 나 나